개그우먼 박나래가 집을 공개한 후 생긴 고충을 털어놨다.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운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양나래가 출연했다. 이날 양소영,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겪고 있다는 고충을 전했다. 이들은 수많은 위협과 협박, 비난을 받는다며 양소영은 형사 고소도 당해봤다라고 밝혔다. 이를 듣던 박나래 역시 언제나 위협에 노출된 직업에 공감을 보냈다. 그는 제가 관찰 예능을 오래 하고 있다. 집이 오픈되다 보니 집 앞에서 여기 박나래 집이야 라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목적을 가지고 집 앞에서 10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심지어 제 지인인 줄 알고 엄마가 문을 열어준 적도 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 166평짜리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매입해 화재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박나래는 mbc나 혼자 산다에서 55억원 자택을 공개했다. 그는 집 마당에 노천탕을 설치하며 내로망였다라고 말했으며 쌀쌀한 날씨에도 노천탕에 들어가 와인을 즐겼다. 이후 지난해 11월 박나래는 mbc 구해줘 홈즈에 출연해 단독주택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나래는 무인택배함이 없다라며 이게 없어서 택배가 비오는 날 홀딱 젖느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가 얼고 변기물도 앞내려가는 등 겨울에 추워지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친구 집에 며칠간 피신을 읽기도 한다라고 토로했다.